어젯밤 11시 56분쯤 논산시 은진면 신묘리 한 스티로폼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217제곱미터와 집기 비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주산 4,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앞서 어제 오후 3시 38분쯤에는 서산시 운산면 상성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83제곱미터와 콤바인 1대 등이 불에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물탱크 쪽 열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